여기가 드래곤 브릿지야. 드래곤 브릿지 용이다, 용. 여기가 말이지 최초의 아스팔트로 만든 다리라서. 아스팔트? 시멘트인가? 날씨 죽인다. 너무 죽이다. 아침엔 좀 쌀쌀하다니. 엄청 활기차. 활기차다. 진짜 운도 좋지. 운도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래 있어서 가능한 건가? 이 장 딱 맞추기도 쉽지 않잖아. 가지 큰 거 봐. 여기 왼쪽에 가지 큰 거 봐. 브로콜리 큰 거 봐. 호박, 호박, 호박. 호박이요? 황그건 동방, 호박, 호박이. 음흥홀, 호박 자기가 정말 맞은 것 같아요. 에이하. tweeted 그러면. 샘픈에 beams 멈ths Bom. 오면 veial twn chalk 행 클래스, 거리에 이곳을 참을 수 있을 것 Напriesenen 얘기만 확인해 주셨는데요. 이곳은 오늘 하고 있는 카테니티장과 주의 쪽 yol평을 잘ร티고 있을 때. 과일도 사고 땡큐 바이 우와 예쁘다 여기 들어가자 오케이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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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낯설지도 않아 못잠 못잠 대박 대박. 너무 앞으로 가지 마. 너 여기 여기가 가잖아. 타줘. 타줘. 너무 신기하다. 빨리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 뭐 먹지? 응? 뭐 먹지? 응, 언니가 괜찮아. 햇빛 괜찮아. 지금 괜찮지? 얘 또 피곤한가 봐. 이게 시차 적응을 아직 못 한 것 같아. 우리 뭐 먹지? 다 왔다. 저쪽으로 먹어야지. 아르젠틴.